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.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. 2년 전 첫 영상은 메가드라이브 미니를 65인치 TV에서 테스트하는 영상이 처음 영상이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정확한 방향은 없었는데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윈텐도 스위치도 만들고 조선 노트북도 만들고 리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. 구독자도 21,300명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쉴 데 없이 달려왔는데 올 6월달부터 그때부터 조금 성장이 멈췄습니다. 구독자 증가 추세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쉬어가는 영상들을 좀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입 멤버십도 도입을 했습니다. 이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뭐 만들었던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좀 확률을 높여서 좀 더 좋게 추첨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의 위배가 됩니다. 랜덤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투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 기간이나 그리고 멤버십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추첨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 주셨는데 뭐 그 방법은 못할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멤버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제가 혜택을 드릴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저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여러분들도 또 제 채널을 계속해서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제품들을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 작업실 선반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. 네 뭐 만들었던 것들도 있고 제가 산 제품도 있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창고도 지금 거의 다 차서 이것들을 좀 방출을 해야 됩니다. 네 이렇게 미니 기기들도 가득 찼습니다. 한 칸에 몇 개 안되지만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네 먼지만 지금 쌓이고 있는데 네 여기 있는 이 남자 인형 미미의 친구 준이라고 하는데 이 인형 아시는 분은 정말 제 최고의 구독자이실 겁니다. 아마 네 네 미니 바탑들도 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. 네 여기는 뭐 코모도 제가 코모도 개조한 것도 있고 저기는 이제 블록으로 만든 바탑도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보셨던 윈텐도 스위치부터 여러 제품들이 있고 또 이렇게 쭉 와보면 또 네 바탑들이 이렇게 또 미니 바탑들이 꽉 차 있네요. 네 바닥에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. 네 PS4 포터블부터 해서 네 개조된 아수스 넷북 뭐 조선 게임기 조선 노트북 또 XP 노트북 원목 노트북 뭐 아 난리가 났습니다. 네 제가 뭐 사용도 안 하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또 제가 보관할 때도 없고 어차피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돈 주고 파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. 구독자 만명 이벤트에서도 했었는데 뭐 그때 사기꾼이 끼어들어서 그 이후로 제가 좀 하지 못했고 이제부터는 나눠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사기꾼이 끼어들 수 없는 방법도 또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제품들을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. 자 그래서 제 채널에 뭐 멤버십 혜택은 뭐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.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영상을 특별하게 어떤 영상만 멤버십 회원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만한 혜택이 없습니다. 네 뭐 한 가지 그냥 이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여기서 조금 더 네 깊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그거를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그 의견을 낸 분에게 그걸 또 드리고 뭐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 개조도 여러 가지 뭐 GBA 나 뭐 PSP 뭐 이런 것들을 개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 본인 제품을 한번 개조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고 그것이 영상을 만드는데 좋은 영상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그걸 또 제가 받아서 또 개조를 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 목록에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 드렸는데 이런 걸 나눠 드리면서 댓글로 이벤트에 참가하겠습니다. 이렇게 써 주시면 네 여기 사기꾼이 끼어들어서 제가 댓글을 중지했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구독 여부는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. 네 구독하던 뭐 그냥 지나가다가 댓글을 달던 다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독자 분들 밖에 참가가 안 됩니다. 네 이 당시에 뭐 댓글이 뭐 조회수가 8,000 이었는데 댓글이 5,000개가 넘어섰습니다. 네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출연해서 추첨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추첨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. 네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 분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. 네 그래서 구독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. 네 여기 보시면 내 채널을 공개적으로 구독한 기간 이렇게 나오죠. 네 이것은 유튜브의 설정에서 공개 범위 설정. 여기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로 했습니다. 보통 우리나라 분들 공개되는 거 많이 싫어하시죠.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. 공개. 그래야지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 참가하는 댓글을 단 그 시점부터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중간에 이걸 풀어놨는데 제가 이벤트 참가하신 분들 리스트를 만들면서 확인한 당시에 그게 없었으면은 네 이벤트 참가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. 네. 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마크가 나옵니다. 뭐 이벤트 참가하고 싶은데 공개하기 싫다. 그러면 그냥 이거 한 달 정도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이 나왔다. 그럼 뭐 한 달 가입했다가 해지하시면 됩니다. 네. 이 정도 혜택이라면 또 이게 또 혜택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제가 또 여러 가지 신제품을 사서 리뷰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개조를 하고 이러는데 또 서포트를 해주시는 그런 의미로 또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만들었던 이 미미 노트북도 뭐 정말 디스플레이도 한번 깨지고 원래 넣으려고 했던 메인보드도 나가고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. 네. 뭐 그런데 조회수는 뭐 얼마 안 나왔죠. 네. 아무리 정말 이게 취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서포트가 있다면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겠죠. 네. 네. 이렇게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뭐 멤버십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뭐 제 채널에서 드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건 큰 차이가 없고 그냥 저랑 소통하고 뭐 그리고 그런 개조라든가 뭐 그런 아이디어를 저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구동 여부를 공개 안 하는 뭐 그 정도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채널에 또 발전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한번 가입했다 또 끊어도 되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 멤버십을 기념해서 뭐 몇 가지 제품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듯이 이번 나눔품들은 바탑 시리즈입니다. 네. 첫 번째로 이 아이패드용으로 나왔던 이 아이케이드라는 케이스로 만든 세로 바탑이 되겠습니다. 네. 뒷면에는 약간 저사양의 산업용 아이텍스 미니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요것만 고사양으로 바꿔주시면 어차피 이 SSD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갈아주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. 네. 파워 서플라이도 다 되어있고 세로형으로 나왔던 역대 아케이드 게임들을 다 모아놓은 네. 세로형 바탑이 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는 마이아케이드사에서 나온 스틸트파이터2 전용 미니 바탑인데 뭐 스틸트파이터2가 스틸트파이터2 챔피언 에디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상 속도로 플레이가 되지 않죠. 네. 저사양 기판을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다가 파워키디 A12를 넣어놨습니다. 네. 아주 많은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스틸트파이터2 뿐만 아니라 뭐 킹오브파이터 뭐 아주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파워키디 A12 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.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아 그리고 제작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옆면 스티커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. 네.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는 자 이번에도 마이아케이드입니다. 마이아케이드사에서 나왔던 네. 팽맨 게임기인데 이 뒷면에 딥스위치를 넣어서 네. 이 마이아케이드 저가형 시리즈를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임기가 되겠습니다. 네. 뭐 갤라그의 경우에는 여기에 버튼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버튼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. 네. 이렇게 세 가지 바탑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번 이벤트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무엇을 받고 싶습니다. 이렇게 선택 없이 그냥 랜덤으로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랜덤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댓글에 참가하겠습니다. 뭐 신청합니다. 이렇게 써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고 그 댓글을 다는 순간에 채널 구독 여부가 공개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 안 하고 이벤트에 참가하실 분들은 먼저 설정해서 채널 구독 여부를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벤트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냥 이벤트에 참가합니다. 이것만 써 주시면 됩니다. 메일 주소 같은 거 절대 남겨주시지 마시고 네. 당첨된 분에게는 제가 댓글을 달아 드립니다. 이 영상 댓글에 제가 당첨됐다고 댓글을 달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네. 당첨이 되시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상품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혹시라도 뭐 댓글에 당첨되었습니다. 이렇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. 사기꾼이 제 아이콘을 또 똑같게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검은색 배경이 있는 것이 제 계정입니다.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. 또 외국분이 혹시라도 네. 이벤트에 신청해 주시면은 뭐 외국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고 뭐 이벤트 신청할 때 꼭 외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당첨자는 한국 시간으로 9월 5일날 일요일 네. 오후 10시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대로라면 이게 라이브로 해서 그 어떠한 문제 소지도 없이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제가 라이브를 또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준비를 해봐서 될 것 같으면 라이브로 하고 아니면 그냥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게시물로. 네. 이렇게 이번 시간에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.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멤버십도 가입하셔서 뭐 채널에 도움이 돼 주시고 저도 또 도움이 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지금까지 닥터 K 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멤버십도 가입 많이 해주세요. 찾아요.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